한국 속담에 어려울 때 한국 속담에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눈 속에 있는 사람에게 숯을 보낸다, 석탄을 보낸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어려운 게 처해 있는 사람에게 딱 맞는 도움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5년 전에 서울이 메르스 때문에 고통받을 때 우리 북경시는 특별사절단을 보내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또 관광객을 보내서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중국의 북경의 시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까지 서울시는 여러분과 함께 친구로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우한 자여 중고 자여 서울 주차 중고 우한 자여 중고 자여 서울 주차 중고 우리 중국의 시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까지 Around 10 horas 우리 중국의